친구들, 안녕! 보니예요! 오늘은... 짜잔! 풍선이 풍선 메이커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보니의 풍선 가게입니다! 보니! 보니, 보니! 어? 공순이잖아! 보니, 나한테도 풍선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내가 바로 만들어줄게! 고무 풍선용 마개를 풍선 안에 넣어주고 여기에 꽂아준 후, 바람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고, 끈을 묶어줍니다! 짜잔! 풍선 완성! 여기, 콩순아! 이 풍선은 떠오르지 않잖아! 아, 뭐? 떠오르는 풍선이 갖고 싶겠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짜잔! 조금만 기다리라고! 짜잔! 너가 원한 풍선이 이런거지? 자, 여기! 그래, 보니! 내가 원한게 바로 이런거라고! 거봐! 나만 믿으랬잖아! 오, 보니! 오, 내가 날고 있어! 오, 보니! 오, 공순아! 에이, 기분이 잘 도착했겠지? 아니, 보니! 누가 날 부르는거지? 오, 보니! 나한테도 풍선 좀 만들어줄래? 그럼, 만들어줄 수 있지! 짜잔! 내가 예쁜 노란색으로 만들어줄게! 풍선을 잘 이어주고 자, 바람 들어갑니다! 오! 올라프, 너도 눌러볼래? 오케이! 같이 누르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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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수하는게 빠르겠어! 짜잔! 풍선 완성! 자, 여기 올라프! 아, 저 큰 것 보니! 나랑 같이 놀 수 있는 친구 풍선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아, 친구 풍선? 어, 어떡하지? 어! 이 매직과 색종이만 있으면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먼저 날개를 그려주고 가위로 오려줍니다! 짜잔! 날개 완성! 이제 풍선에 붙여주고 얼굴을 그려줄게요! 병아리 풍선 완성! 우와! 드디어 나한테도 친구가 생겼어! 고마워, 버디! 내가 좀 잘 만들지! 응? 아, 올라프! 왜 이렇게 날라! 오! 아, 어! 아! 내 병아리! 내 병아리! 우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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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손님은 뭔가일까? 버디! 나한테도 풍선을 만들어줘! 짱! 당연하지! 이번에는 짜잔! 파란색 풍선으로 만들어줄게! 깨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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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하! 아, 다 불었다! 하! 버디! 거마운데 시원한 풍선이 없을까? 흠! 시원한 풍선? 어! 먼저 색종이를 이용해서 꼴돌 말아주고 사이로 잘라줄게요! 여기에 풍선을 꽂아주면! 후! 오! 아이스크림 풍선 완성!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잖아! 그럼 어디 한번! 그러게 펭귄! 그건 진짜 아이스크림이 아니란 말이야! 내 아이스크림! 보니! 보니! 나한테도 멋진 풍선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아니! 나만 믿으라고! 네가 한번 해볼래? 넵! 내가 할게! 짜잔! 어때 아기 상아야? 보니! 나는 히어로처럼 멋진 풍선을 원한다구! 어? 히어로처럼 멋진 풍선? 그림은 다 그려졌고 히어로의 얼굴을 만들어줄게요! 이제 눈을 비춰줄게요! 짜잔! 스파이더맨 풍선 완성! 자! 여기 아기 상아! 히어로 풍선이야! 우와! 내가 원하던 풍선이다! 바닷속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히힝힝! 히힝힝힝! 어? 어? 이게 뭐야 버니! 나도 도와줘! 으아! 아기 상아! 아유 어떡해! 어? 아! 아! 잘 안되네! monsieur! 넷! **아기 상아! arrow! 오!